네 이번 시간에는 짝꿍찾기 마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10개의 카드 10개의 카드 총 20개의 카드가 있고요. 보시면은 스푼, 눈사람, 라이크, 윈도우, 오리 이렇게 10개가 있고요. 이쪽에도 똑같이 스푼, 눈사람, 라이크, 윈도우, 똑같이 10장이 있습니다. 자 이 중에서 원하시는 곳을 한 개를 가져가시면 되세요. 네 가져가시고요. 섞어주세요. 자 섞은 동안 저는 제외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림이 보이게 한 장씩 놔주세요. 이렇게 그림이 보이게 한 장씩 올라가겠습니다. 이거를 제가 한번 모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렇게 이번에는 이렇게 이번에는 이렇게 이번에는 이렇게 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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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렇게 모아서요. 한 장 밑으로 얘도 한 장 밑으로 이렇게 모아서 자 이제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제일 위에꺼 오리 짝꿍이 맞죠? 두번째꺼 맞죠? 두번째꺼 나비 네번째 좋아요 눌러주세요. 두번째 스노우맨 두번째 피스 야구선수 야구선수 윈도우 스푼 벌루 이렇게 각자 자기 짝을 찾아가는 마술이었습니다. ㅎㅎ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주